반갑습니다. 전국에 계신 메가스튜트 학생 여러분 수학 꽃길만 걷자 이현수 선생님입니다. 여러분 2018학년도 6월 학력평가 이번에 잘 치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. 첫 번째는 경향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등급컷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봅시다. 특히 고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경향을 파악할 필요가 없죠. 여러분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치르는 고3 혹은 N수생 수능을 치르는 수능을 출제하는 그런 기관에서 낸 시험 문제라면 그동안의 출제 형태가 어떻게 되었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준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청 모의고사는 매년 그리고 매번 출제 형태가 바뀝니다.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나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등급컷이 의외로 높아요. 가형이 92점이니까 이게 표본의 차이인데요. 표본이 가장 큰 서울이 빠져 있어요. 그래서 이게 가형이 높게 나온 이유를 아직은 잘 파악이 안 되지만 왜냐하면 가형 학생들에 대한 뭔가 올라가지 않았나 실력이 실력이 올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서울아이들이 빠진 보통 컷이 내려가는데 이번에 좀 높게 나온 것 같아요. 나형도 84점이면 예년보다는 좀 높게 나온 편이거든. 절대 등급컷 신경 쓰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비고삼이잖아. 그렇죠.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수능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했다고 난 생각해. 뭐 이과 같은 경우에는 기입액이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문과 같은 경우에는 확통해서 통계가 좀 남았긴 하겠지만 예비고삼이기 때문에 예비고삼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모의고사를 보고 내가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공부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시험을 왜 잘 못 볼까라는 생각도 물론 들겠지만 여러분이 고삼이 되는 과정은 결코 쉽지가 않아.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돼.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내가 이제 어제 현장 강의할 때 아이들한테 얘기해줬던 건데 시험은 여러분 이제 대학교를 가게 되고 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인간이잖아. 그렇죠. 인간이기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내가 좋아했을 때 그 사람을 날 좋아해줄 확률이 몇 천만 분의 1이거든. 그래서 상당히 쉽지가 않아. 많이 당해봤어. 근데 이제 안되더라고. 근데 유일하게 짝사랑이 가능한 건 공부더라고. 내가 일방적으로 막 쏟아 부으면 걔가 반응을 해주더라는 거야. 그런 강의란 멘탈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3이 됐을 때 딱 수능이란 걸 치를 수가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고2잖아 겨우. 그런 학력평가 몇 번에서 무너질 여러분도 아니겠지만 만약에 이번 학력평가 치르고 나서 성적이 잘 안 나왔다면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한 탓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. 공부를 잘 안 한 거고 문제가 어렵고 확실히 모의평가보다는 그러니까 고3 N수생들의 모의평가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다고 난 생각해요. 왜냐하면 적어도 우리가 고3 나형 같은 경우에는 17번, 18번까지는 문제없이 쫙 풀리거든. 공부 조금만 하면 여러분 기본서랑 교과서만 풀면 문제없이 쫙 풀 수 있어. 그리고 주관심 넘어갔다 오면 돼. 그런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건데 특히 이번에 가형의 30번 같은 경우에는 고2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재수생 애들이나 수험생 아이들은 적극 추천해 줄 수 있을 만큼 멋진 수능 변형 문제가 나왔어요. 근데 요거를 나형 아이들이 문제 풀게 되겠지. 정말 멋진 문제고 요거 풀면 그냥 종쳐버려. 그래서 아마도 가형 30번도 그렇고 뭐 여기까지 문제가 좀 있었거든. 근데 좀 어이가 없는 거는 29번이 훨씬 쉬웠기 때문에 28번보다. 문제 배열 상에 좀 문제가 컸지만 그럼 어차피 교육청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고3이 되는 과정에서 치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. 나는 고3 때 너무 많이 울었었어. 혼자 답답해가지고. 그리고 결국 잘 안 되긴 했는데 여러분이 뭐 지금 아이들이라고 다를 건 없지. 굉장히 멘탈이 강해야 돼. 멘탈이 바사삭 부서질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일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신 게 좋아요. 지금 이 학교평가를 치르지 않은 아이들은 9월달까지 상당히 오랜 기간 남았기 때문에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. 여러분 지금 이 케이스트를 보고 있는 재학생들도 기말고사에 집중하고 있지 학평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하잖아. 그게 좀 우려스러운 거야. 여러분 그러다가 선생님이 칼럼에도 썼지만 그러다가 내신만 잘 나오고 모의고사가 안 나온 상태에서 수식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어쩔 수가 없다니까.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. 균형을 잘 맞추시고 학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시험 범위가 확대가 될 거예요. 시험 범위 확대가 될 텐데 확대가 되면서 오는 과정들이 있거든. 예를 들면 우리 고2 문과 친구들은 수학 툴을 다 놓은 상태야 지금. 그렇죠. 미적분 원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 툴을 다 놓은 상태이라서 심지어 지수 로그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고. 물론 그게 고3에서는 지금 계산 문제만 나오고 있어. 근데 당장 고2 모의고사 여러분 다 포기할 거 아니면 공부하셔야 돼요. 어차피 겨울방학 때 다시 기름 정리할 거잖아. 그치. 어차피 겨울방학 때 다시 기름 정리할 거라서 지금 놀지 말고 지금부터 틈틈이 하세요. 특히 이번 여름방학 때 뭐 여름방학 스티비 같은 건 선생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겠지만 시험 범위 확대에 대해서 주의하세요. 왜냐하면 여러분이 앞으로 확률과 통계 들어가고 그럼 통계 안 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기타 기백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앞으로 치러들 모의고사에서 시험 범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하셔서 계속해서 누적해서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제일 좋겠다. 알겠습니까? 그 다음에 뭐 어렵습니다. 그쵸? 어려웠어요. 이건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어려웠어요. 선생님이 가형 문제 풀었을 때 고3 문제보다도 어려운 거 처음 봤고 물론 가형 고3 30번은 아니지만 보통의 이제 고3 수능 문제보다도 훨씬 어려웠고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출제가 됐어요. 뭐 어느 문제는 구성력이 좀 약해서 아이들은 대충 찍어도 풀 수 있을게끔 나왔고 분석을 하자면 좀 복잡해지는 거야. 그렇게 약간 교육청 특유의 무언가가 있겠지만 사실 교육청과 평가원을 구분하는 아이들 치고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없듯이 여러분이 어떠한 수학 문제가 다 들어와도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만큼의 강한 멘탈과 실력을 좀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이번 학평 3월 달보다도 조금 더 확대가 돼가지고 여러분이 이미 올해가 절반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 절반의 과정과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으로 이만큼만 지나면 또 내년이 되는 거고 우리 고2 친구들은 수능을 준비하게 되겠지. 당장 선생님이 이제 포지션이 고1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같이 인연을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고3을 올라갈 수 있게 탄탄한 실력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시험 본능은 너무 수고 많았고 어려운 시험 여러분이 틀린 문제는 확실히 해설강을 들으면서 꼼꼼히 풀어보고 앞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예비고3이 되기를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